좋아요, 구독 네, 여러분들 보셨죠? 늘 10% 넘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 계신 우리 허생마스터님이신데요. 그럼 마스터님께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매매 기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2평선보다 더 쉽고 승률도 높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죠? 기법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게 2평선입니다. 2평선을 쓰다가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탈을 하죠. 이탈합니다. 보눈저밴드, MNCD, 스토케스틱, 아니면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로 이탈하면서 매매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참 재밌어요. 내가 2평선하다가 손실이어서 나는 보눈저밴드로 갔다. 좋아 보이잖아요?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 가면 2평선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2평선 다시 오면 스토케스틱이 좋아 보이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또 내가 한쪽만 딱 팠을 때 수익이 괜찮다면 흔들린 이유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남의 떡이 커볼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2평선 매매보다 조금 더 쉽고 확률이, 승률이 높은 매매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달라 보이죠?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 찍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동시에 설치하고 찍으려고 하면 손이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똑같은 차트고 그런데 한쪽은 2평선, 52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 보통은 이렇게 5, 20 주로 쓰고 있습니다. 5, 20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교체할 때 쓰고 있고 오른쪽은 1목 균형표입니다. 그래서 검선이 전환선, 그리고 핑크색선이 기준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대 표시가 되는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름대를 모두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름대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나중에 투명으로 보여요. 투명. 진짜로 수익이 나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나면 HTS만 바라보시고 HTS만 바라보시고 2평선인 거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러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검은색선, 5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으면 이런 식으로 위로 뚫으면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꾸로 22평선을 52평선이 밑으로 뚫었습니다. 52평선이 20을 밑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선물 입장에서는 매도를 진입하시는 거고 주식으로 가꾸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다 파셔야 되는 아니면 일부 분할 입절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평선을 쓰다 보면 이걸 쓰다 보면 이런 데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골든크로스 나왔죠? 잠깐만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5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어서 이만큼 수익을 가져갔다고 칠게요. 꽤 큰 수익입니다. 이게 한 칸에 예를 들어서 40틱이라면 한 160틱 정도 되는 거죠. 한 돈 1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매수에 꽂혀 있어요. 이건 다 그래요. 열의 아홉, 열의 열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킹왕 짱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린 매수로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리적으로 나는 골든크로스 때 이게 위로 뚫으면 매수 밑으로 뚫으면 매도 이거만 하겠다. 이것만 작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밑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진입을 하고 다시 위로 뚫으면 매수를 진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려서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손실이 납니다. 매도 진입했다가 매수를 진입을 하니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니군요. 이런 자리에서 담갔다가 올린다고 합니다. 담갔다가 올리면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다 여기서 번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뺏기는 겁니다. 시장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많이 하지 마라. 해보세요. 매매를 많이 안 하게 생겼나. 매매를 교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만 원이 떴어요. 그럼 70만 원이죠.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돈이 100만 원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난 30만 원 손실 봤어. 또 30만 원 드잖아요. 40이 되죠. 그러면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난 60만 원 손해봤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30만 원, 40만 원 벌었다 생각 안 해요. 10에 9, 10에 10이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막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100만 원이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죠. 그러면 나는 2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선을 버렸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가 나올 때는 짝짝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이면서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차트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밑으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플랜 A, B, C 중에서 이게 플랜 A입니다. 플랜 A로만 주로 매매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 매수 들어가시면 선이 한 번도 꼬이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나는 좀 간이 적어 하시는 분들은 주저앉을 때 보통 정리를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쫙 뻗을 때 정리를 하셔야지 쫙 뻗어서 주저앉으면 이만큼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또 들어가요. 진짜 또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보는 저항대가 있다. 목표가가 있다. 목표가라는 건 뭔가를 알아야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내가 최소 30특이든 50특이든 100특이든 나는 그거 정도면 괜찮다. 하시면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데드 크로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 없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또 원하는 만큼 아니면 내가 본 자리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또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다른 거 뭐죠? 많이 꼬인다. 덜 꼬인다. 안 꼬이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안 꼬이는 선호 없습니다. 꼬입니다. 꼬이긴 꼬이는데 훨씬 덜 꼬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죠. 다른 차트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내가 이걸 먹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또 매수로만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직대로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여기서도 꼬이고 여기서도 꼬이고 이 정도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난 이걸 못 먹었고 재수없게 앉자마자 꼬여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이거를 정리를 못합니다. 못해요. 본전이 될 때까지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와가지고 본전을 치거나 물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로직대로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 두 번 꼬이면 한 100만 원은 날아갑니다. 그냥 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여기서 다행히도 매수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이게 파동이 짧았다면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박스를 친다 그러면 나는 본청이나 또 손절을 당하겠죠. 하지만 우리 플랜 A 플랜 A를 보면 그냥 그렇게 뭐 이런 데서 한번 꼬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덜 꼬인다. 안 꼬이는 게 아닙니다. 덜 꼬인다. 그럼 우리는 실전에도 어떻게 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네가 한번 해봤어? 우린 이거 한다니까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나왔고 우리는 기준선 지지받을 때 아니면 전환선 지지받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120틱 120틱이면 나스닥이니까 한 7,500 7,500 7,500 7,000원 잡으면 한 돈 100만 원 넘는 거죠. 이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했군요. 매도를 들어가서 이 시틱을 또 가져갔고 더 가져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본 자리가 늦게 안 잡힌 거죠. 안 잡혀가지고 부른대 상단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진입하면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목표가를 4개를 드립니다. 1, 2, 3, 4 드리고 이대로 가시든가 다 계약이 계신 분들은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 우리는 계약서 하나 갖고 매매를 하니까 하나 여기서 정리할지 여기서 정리할지 장세를 보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보통은 진입을 하면 어디서 청산할지를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1에서 100을 가더라도 곧장 가게 될지 50 갔다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100을 갈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리를 드리고 보시는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목표가가 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없다 그러면 이걸 왜 1, 2, 3, 4를 왜 갔는지 왜 목표가를 가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자고 그런다고 가는 거 사입이 교주도 아니고 가자고 그런다고 간다고 그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목표가가 여기인지 그리고 여기서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다 드려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내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갔으면 수익이네요. 짝짝짝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 왜 들어갔고 여기서 목표가가 이렇게 있는데 왜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고 그걸 설명을 다 드려요. 그러면 앞에 어디까지 갈지 보고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내가 들어갔는데 어디서 청산할지 모르고서 들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서 청산하시든 아니면 우리는 단일가를 드리니까 단일 지정가를 드리니까 지정가 딱 한 자리에 드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한 팩, 두 팩으로 체결 안 될 수도 있어서 단일 지정가를 드립니다. 청산가도 똑같이 드려요. 손절가도. 그렇게 드리니까 외매하시기가 훨씬 쉬운 거고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절대 물타기 안 하시고 손절 꼭꼭 거시고 목표가도 알아서 잡으시고 그런 날이 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나는 계속 그냥 들어가서 어디서 청산할지 모르고 가니까 들고 있는 거고 떨어지니까 정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리 올라가니까 또 들어가고 또 내려갔다 오면 정리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죠? 꼭대기에 올리는 거죠. 이 꼭대기를 이래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도 꼭대기에 묻은 적이 없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 배우셔서 어차피 돈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생활비 저축 또 뭔가를 쓰셔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교육시간에 이런 것도 교육방에서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강연에 오셔서 충분히 들으시고 또 수익도 내시고 배워가시고 또 자립해서 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모든 것들을 해드립니다. 실시간 차트로 지금 움직이는 지금 이 차트로 뭔가를 설명해드리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강연회 때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youtube, 구독 진행해주세요. desarrollo 당鳥 εις юсь 고 Fed ичего